먼저 2019년 고1 3월 악평 20번 지문입니다. 주제와 제목 상단에 정리된 건 영상 멈춰놓고 먼저 쓰시고요. 바로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While some sand is formed in oceans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여기까지가 종속절이 되고요. 이제 while은 뭐뭐이지만이란 뜻의 양보접복사죠. 양보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런 걸 말합니다. 어떤 모래는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바다에서 바다에는 뭐 조개 껍질이나 아니면 암석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래 같은 경우는 어떠냐. Most and is made up of tiny bits of rock. 그런 작은 바위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be made up of 나와 있습니다. be made up of가 무슨 뜻이라고.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that부터 여기 mountains까지 다 괄호 칠 건데요. 그 that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bits of rock이 되겠죠. 그 작은 바위 조각들이 어디서 왔냐. ca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산맥들로부터 왔다. mountain에 s가 붙어있으면 이거는 산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즉 모래는 원래 모래가 아니라 암석이었고 그 암석이 어떤 힘에 의해서 쪼개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산맥이 발원지라 볼 수 있겠죠. 발원지는 원래 산맥이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래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but 하지만 that trip 그런 여정. 그런 여정은 1번 문장에서 말한 이 여정이 되겠죠. can take thousands of years. 그런 수천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천년 정말 긴 그런 세월을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3번 뭐 pinga glaciers 바람 wind and flowing water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냐. help move the rocket bits along 여기 이제 move along 하면은 운반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 rocket bits 암석의 조각들을 운반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elp라는 건요. 준사역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준사역 동사는 오형식 동사 따라서 여기에 목적어가 비어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근데 그 목적어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with the tiny travelers getting smaller getting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이제 with 목적어 pp 혹은 ing 해서 부대 상황의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부대 상황의 분사 구문 부대 상황의 분사 구문이란 그 메인 이벤트가 여기까지 있어요. glaciers부터 along까지가 메인 이벤트 주로 일어나는 사건이면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with부터 go까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supplementary 이벤트인 거죠. 이것들이 점점 작아진대요. as they go 이동을 할수록 하면서 점점 더 쪼개진다. 그러면 이제 부피 자체는 매우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모래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if they are lucky 만약에 운이 좋다면 a river may give them a lift all the way to the coast 그런 해안까지 쭉 give them a lift라는 건 실어다 주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강이 실어다 주는데 강이 실어다 주는 여기 지금 아이오 자리에 있는 them은 누굴까요? them은 앞에서 말한 rocky bits 혹은 tiny travelers 뭐 비유 표현으로 보면 tiny travelers고 그거하고 같은 건 rocky bits니까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오면 되겠죠. rocky bits를 them이 받아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5번 문장에서 거기서 they 되는 마찬가지로 여기 애들이 되겠죠. 여기 아까 them이 rocky bits니까 얘네들은 walk a bit can't spend 보낼 수 있대요. the rest of their years 여생을 여생이라는 건 남은 인생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의인화를 해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on the beach ascend as는 여기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모모로서라는 뜻이 되죠. 모래로서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모래가 된다면 다시 바위가 되진 않으니까 그런 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래로 쭉 유지가 된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업법상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말한 그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 가장 눈에 띄고 그거 외에는 그냥 무난하고 어떤 거가 어떤 걸 가리키고 이 내용이 뭔지 주제 제목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 마치겠습니다.